꼬미 짬빙고드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. 저렇게 바로 오니고 핀다고? 네, 이거 우스스랑 밀가루예요. 하늘아, 지금 온도 봐봐. 지금 몇 도야? 24.2도. 습두는 밑에가 그거? 70%. 8시 9분. 11분. 저렇게 실시간으로 체크해요? 항상 이 집은 저버리는 시간. 하늘아, 지금 온도 봐봐. 지금 몇 도야? 습두는? 밑에가 그거. 70%. 70%? 원래 40, 60 정상인데 그 날 비가 와서 그래서 습두 좀 높아요. 하늘아, 이거 다 가슴살, 소세지 괜찮지? 맛있겠다. 하늘아, 이거 먹어. 소세지예요? 네, 다 가슴살 소세지. 오케이. 그 옛날에 죽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이것도 무슨 쓰인데요? 그래도 간이 돼 있는 것 같아서. 또 간다렴. 또 간다렴. 오, 잘 먹네요. 맛있게 먹고 있네. 맛있어. 괜찮아? 모양이 아예. 이제 동생 챙겼으니까 아빠 예전처럼 못해서 아쉬워? 아니. 얘가 괜찮아? 응. 그리고 저번에 왜 아빠한테 물어봤어? 동생이 더 좋아? 나 더 좋아? 왜 그러고 물어봤어? 그래도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지? 응? 하늘 놔두고 기쁨 놔두고. 하늘 놔두고 기쁨 놔두고. 이게 해달려요, 이름이. 어, 얘 맞아, 맞아. 이거 물러다가 이거 되게 헷갈려요. 아, 그렇죠. 진짜. 하늘 놔두고 기쁨 놔두고. 하늘 놔두고 기쁨 놔두고. 하늘 놔두고 기쁨 놔두고. 하늘이가 짠하나. 아이고, 우리 아들. 아빠 진짜 애 잡으는 거 아니야, 혜누? 나보다 잘 못 봐. 아빠, 아빠. 하늘이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, 지금. 그렇죠? 지금 약간 화가 났어요. 우리 아들. 저번에는 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그랬던 거. 네, 맞아요. 어... 좀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.